자 웨넘토타로2입니다 지난번에 목증시를 했었죠 그죠? 키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코지입니다 아내가 코지 한자로 하면 자소로입니다 자소로 이름이 특이하죠 그죠? 자소로 비탄국입니다 히다코니구요 비탄국의 대명이었고 자세한 역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비탄국 여기에 촌상씨가 있구요 이 아래쪽에 무전씨가 있고 무전씨가 다다음탄에 다다음탄에 분명히 촌상씨를 멸망시킬거야 그리고 내가 유저기 때문에 분명히 저한테 선전포고를 날려올거에요 공격을 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군대를 처음에 뽑아주는게 좋지않나 그리고 이 북쪽에 이제 진보 이게 신 뭐였는데 아무튼 무전씨가 번이 있고 아 국이 그 대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기는 누구더라 아무튼 일양일규가 여기 있어요 일양일규 친구들이 무서운 친구들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군대를 뽑습니다 예 무 무전씨 망했죠 그죠? 망할 줄 알았지 친환기 제자 새끼가 없네 아 얘들아는 아예 처음부터 무역협정중이네 예 무 부부 제등씨 망했고 얘도 망했고 신 머시기도 망했고 상삼씨가 왔네요 되게 좀 그렇다? 졸다랑 싸우기나? 으흠 으흠 그치 시발놈들이 안올 리가 없지 저게 졸다부양을 내리고 터넘기죠 무전신현이 직접 왔네요 으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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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별로네요 정윤씨 안녕하세요 야방 양사방으로 다 와버리네 근데 지금 보면은 어 음 여기로 놓잖아요 어차피 그치 지금 쟤들이 공족경이 조부된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으면 돼 쟤 여기 있고 그죠 우리가 기병이 두번에 있기 때문에 얘들을 내보내서 그냥 막으면 됩니다 그리고 얘들 여기 지금 창족경도 없잖아 그치 아 유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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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내뱅 그리고 아 그치 그치 응 으 으 으 으 으 문자는 자신의 relation과의 5한 무인의 본격력은 더 시스템하라고 부탁드립니다. 문자는 그atic엘의 불안에 맞습니다.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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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은 어디 가는 거죠? 아 저 추격하는 거였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다 잡았습니까? 저 다 잡아버리죠. 명천교체기? 부질없는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 다음작은 신석기 도타로 하니까. 아마 근데 배경은 유럽일텐데요. 서유럽일텐데 분명히 그... 장군들은 아마 흑인으로 나올 겁니다. 흑인 게이. 뭐였어? 뭐였어? 무슨 소식? 신석기 도타로? 무전신여는 뒤집어졌네요. 무전신여는 뒤집었네요. 네. 일단 쟤들이 있다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도진씨, 복부씨 망했답니다. 전산씨랑 만났고. 자, 키조 이거 세이브 파일 없애버립시다. 좀 정리 좀 하고. 아, 그럼 한 개 팩션씩 뭐 축하한다 그런 건가요? 좀 추하지 않나, 너무? 너무 추하지 않나? 아, 명나라 사절이래. 자, 턴을 일단 넘깁니다.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준다고요?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준다고요? 유저들한테 선택권을 준다고요? 얼굴을 기만하면 안 되지, 사람들을. 이거 할 수 있을까? 유튜브 채리티스트?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은 fro 유리ám닛많은 Huh- 이츠네네네네. 삼촌이 두지아, 고백, 애초에 선택이 아닌걸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 친구분은 좀 진정이 됐습니까 어 잠깐만 얘가 여기로 왔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습니다. 우와. 그래요? 왜 싸우냐 둘이. 우리 강망이처럼 어린 나이에 자기 짝을 찾는 상대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예배는 진짜 운이 좋았어. 왜냐하면 우리 바로 뒤로 적이 나와서. 정말로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 강망이처럼 어린 나이에. 우리 강망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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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그 1량 1기 5가 여기로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치안이 계속 악화될 거야. 우리한테 중을 뽑을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변 지역이라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어... 진짜로 이건 좀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천지로 가고 복신동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복신동을 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상사함씨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상사함씨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여기 온단 말이야? 음... 여기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렇게... … 이렇게... 상사함씨가 지금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해외는 공격을 해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무전시를 봉신으로 받아버립시다. 받아버리고 자 턴 넘깁시다. 뭐 안그러길 바라야죠. 애들은 공격을 해오죠. 그죠? 자 무전시년에 이어서 또 상상겸신도 비탄국을 공격해왔구요. 요기 있고 그 다음에 요기에 건너는 점 여기 지점이 있구요. 글쎄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가누나? 저쪽으로 오지 않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わしがるも闇手にございます 気を合わせようから一掃せよ わしがるも闇手にございます わしがるも闇手にございます わしの刃をくれ 者ども 馬鹿の力を取れ 全然疲れている 負けやすい 袋は自分の力を持っていんだ はぁ 鎚射る 鎚射り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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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씨 안녕하세요. 이제 장군이 아직 안 뒤졌네. 음... 자, 타격을 심하게 입었는데 탁점이 아니야 하세요. 그래도 이길까? 이거... 아이고, 이길까? 중앙... 중앙이 뚫려붙다. 이길까? 이길까? 자, 상상겸신도 뒤졌고요.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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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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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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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길까? 이길까? 너는 들으시는데, 너는 티가 받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오케이 자 이러면 일양종이 좀 출 겁니다 자 무전씨는 또 오는데 아 근데 일양종일 때문에 생기는 분 불만이 계속 쌓이네요 이게 좀 별로입니다 진짜 별로예요 일단 근데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자 턴 넘기죠 공격이면 모를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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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하죠 저 새끼도 안 온다 그치 자 우리 대명은 곧 있으면은 아마 늙어 죽을 겁니다 우리 아들내미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죠 근데 아들내미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쟤들은 또 돌아가버리네 저 지금 행복도 보너스를 얻었을 때 한번 좀 진격해보죠 이번 게임이 좀 어렵네 이렇게 미쳐놓죠 어 지금 월중국에서 빠졌다 군대가 어깨비게 직전시가 지금 크고 있고 자 요렇게 매치해두고 얜 지금 어떻게 할 돈이 없죠 아 월후국 쪽에 지금 군대가 계속 있네 계속 있네요 자 영상 끊죠 일단